그리고 계속해서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에 벌어진 갈등, 이른바 윤환 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앙금이 있다며 불편한 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했지만 차담으로 격하됐고 그마저도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친한계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오래하면 다 앙금이 있기 마련이라며 사실상 한 대표와 불편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챗바퀴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윤환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원들과 앞으로 만찬을 비롯해 각종 소통 자리를 마련해 나가며 당정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